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청취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두 건의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3천만 달러가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알렉사 스피커와 링카메라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혐의입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링카메라나 알렉사를 집안에 링카메라 방범용으로 실내 또는 실외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 페이 아텐션 투 뭐뭐, 뭐뭐에 유의하다, 뭐뭐에 주목하다 여기서 want를 보시면요. 2인칭에서 쓰여서요. 2인칭에 쓰여서 조언이나 충고의 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언이나 충고, want 앞에 may나 might를 쓰면 더 공손한 느낌 You might want to see a doctor at once. At once. 즉시.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당신은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싶어 한다가 아니라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조언이나 충고, you might want to see a doctor at once. 자 그 다음에 don't want to 뭐뭐뭐, 앞에 don't를 붙였어요. 뭐뭐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해서는 안 된다. 2인칭에 쓰여서 충고나 비난의 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you don't want to be rude to her. 그녀에게 버릇없이 굴어서는 안 된다. you don't want to be rude to her. 그 다음에 you don't want to be late. 지각하면 안 된다. you don't want to be late. 지각하면 안 돼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이야기에 처음 보태요. if you have a ring camera or an alexa in your home, you may want to pay attention to this next story. if you have a ring camera or an alexa in your home, you may want to pay attention to this next story. if you have a ring camera or an alexa in your home, you may want to pay attention to this next story. amazon agreed to pay more than 30 million dollars involving allegations 아마존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천만 달러 이상을 30밀리언 3천만 30밀리언 3천만 아마존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천만 달러 이상을 아마존이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천만 달러 이상을 주장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Allegation 확실한 증거가 없는 주장 아직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Involving 동사는 involve 모모를 수반하는 모모를 연루시키는 또는 모모를 포함하는 모모와 관련된 모모와 관련되어 이런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장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주장과 관련하여 그 회사가 위반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사생화를 아이들과 다른 이들의 사생화를 처음부터요 제시 컬스가 이번 것을 보도해 드립니다. 오늘 밤 아마존은 합의했습니다. 지불하기로 2천5백만 달러를 오늘 밤 아마존은 합의했습니다. 지불하기로 2천5백만 달러를 오늘 밤 아마존은 합의했습니다. 지불하기로 2천5백만 달러를 연방 당국이 발표한 후에 그 회사가 희생시켰다고 사생화를 이익을 위해 이익을 위해 authority 복수 authorities 이렇게 복수로 써서 당국이란 뜻입니다. sacrifice 모모를 희생시키다 연방 당국이 발표한 후에 그 회사가 희생시켰다고 사생화를 이익을 위해 연방 당국이 발표한 후에 그 회사가 희생시켰다고 사생화를 이익을 위해 그 회사가 보유했을 때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즉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희생시켰다고 발표한 후에 hold on to 뭐뭐 뭐뭐를 꼭 잡다란 뜻이죠. 본문에서는 본문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꼭 쥐고 있는 거죠. 심지어 뭐뭐 후에도 부모들이 그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삭제하라고 그 데이터를 심지어 뭐뭐 후에도 부모들이 그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삭제하라고 그 데이터를 심지어 뭐뭐 후에도 부모들이 그 회사에 요청한 후에도 삭제하라고 그 데이터를 알렉사로 수집된 데이터 collect 뭐뭐를 수집하다 다른 다양한 의미를 알고 싶은 분들은 뒤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처음 보태요. tonight amazon has agreed to pay 25 million dollars after federal authorities say the company sacrificed privacy for profits when it held on to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even after parents asked the company to delete that data collected with alexa. tonight amazon has agreed to pay 25 million dollars after federal authorities say the company sacrificed privacy for profits when it held on to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even after parents asked the company to delete that data collected with alexa. 저 목소리는 거의 모든 곳에 있습니다. practically 실제로란 뜻인데요. practically 실제로 사실상 거의란 뜻으로도 잘 쓰입니다. 사실상 또는 거의 안녕하세요.